경상북도가 신임 서울본부장의 박상현 대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박 신임 본부장이 국회의원 비서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실 비서관 등을 지냈고 대경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총괄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해 서울본부장 적임자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서울본부장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회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기업투자유치 홍보, 지역생산품 판로개척 지원 등 경상북도의 수도권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